3, 2, 1 옥해저 추긴 해 계속 이어지는 공격 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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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턴 아라운드 슛 다 성공시키는 진한입니다 어, 지금 같은 플레이는 참 좋네요 그렇죠 뭐 슛 타점도 워낙 높고 점프도 좋기 때문에 높은 타점을 가진 듬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이슬 구슬과 맷점이 되어 있습니다 포아라가 진한이 따라 붙습니다 외곽슛은 들어가진 않았고요 아네드 선수가 부지런하게 리바운드 참여를 해줬습니다 구슬! 구슬을 완전히 놓쳤어요 지금 상대에서 구슬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렇죠 반타스의 스크린이 굉장히 좋았고 구슬 선수가 메이드를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구슬